구독 한번만 해주세요! 봐봐! 해주신다 했대잖아요! 했대잖아요 여러분들! 맞아! 장난이잖아! 내 매니저를! 아니 로이전님 안 왔게도 게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? 아 나중에 수요게스트로 와주시면 좋겠다 로이전님 진짜 오셨어? 진짜 로이전님! 아니 로이전님! 내가 방송 껴야겠다! 로이전님 저런 절친 맞잖아요 로이전님! 갔어? 로이전님! 로이전님! 저기요 로이전님! 가셨나요? 맞다! 가서... 갔어? 가셨나... 야! 왜 뚫고 들어왔냐? 광고야? 와! 벌써 뚫었어 이거? 뚫고 들어오신거에요? 사동님? 사동님! 뚫으신거에요? 어떻게 하체팅 뜬거에요? 어떻게... 뭐야! 뭐야? 아니 뭐야 미쳤네? 야 비밀번호 바로 옮겨할게 이씨자분들! 비밀번호! 4,100입니다! 뭔데? 비밀번호 4,100! 뭔데 이거? 야 이 쭈말놀만 오면 안 돼 이거! 부실이... 안 돼 안 돼! 안 돼 안 돼! 근데 매니저 셋째 친구 보고 올라왔는데... 속발색이... 어... 다... 이번 경기는 부... 브론즈... 실버로 가게... 브론즈 실버! 브론즈 실버로 가고... 그 다음에는 플래골드로 가고... 그 다음에는 다이어로 갈게요! 1차... 2차? 셀리아 왔다고? 오! 매니저 나 봐봐! 여러분들 보입니까? 저 절친 맞아요 아니에요! 맞죠? 셀리님! 네! 셀리아! 네! 말 올게 절친이니까! 몇 살이었지? 내보다 어리지? 내보다 어린가? 형님! 저랑 친하시죠? 어린가? 나 몇 살이었지? 나이 모르겠는데? 형님! 절친이니까... 저랑 친하시죠? 절친 맞죠? 어 절친 맞죠? 절대... 친하지 않은지... 아 저... 뭐... 절대 친하지 않은지... 빨국수 드리기 감사드립니다! 절친 맞아요! 안담맨 때 되게 얘기 많이 했었어요! 되게 매력이 있으신 분이야! 오랜 히디어를 하신 게 아닙니다! 삼산도 형님! 이제 그렇게... 상암파 초대 줄게요! 삼산도 형님! 골플 경기할 때 초대 드릴게요! 어... 브론즈... 실버 빼고... 이거 가면 돼! 집에 오라고?! ㅋㅋ ㅎㅎ 하핳ㅋㅋ 아! 종아겠습니다! 하아... 저 쪽지 보낼 테니까 집 주소 좀 보내주세요! 그건 안됩니다 로디그랬지 아이 장난이구요 아이 장난입니다 이제 포위체스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펜트 메시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때가 되면 놀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디에 놀러가는거는 제가 이제 용납을 할수가 없어요 1등 오 재밌겠는데 와주실거 같은데요 nouveau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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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! 오! 오! 오오오오 루이삨! 루이삨! 완벽해! 보이기까지 친하자나요! 얼마나 제가쓰란FS manga 한입 안했으니까 모아주실것 같네! 어?! 절대 안하신다구요?! 어때요? 어때요? 건방 낸다고? 왜요? 아픈 거 좀 낫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 몸도 안 좋으시니까 한 2월쯤? 장어라면 장어 아 말 안 끝나고 나와서 아 난 방송 방해되는 줄 알고 빨리 나온 건데 풍선도 없고 이래가지고 아 오 그래요 죄송해서 어떡해 아 장난이에요 아 너무 진짜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아 근데 재밌겠다 그쵸 여러분들 재밌겠죠? 완전 꿀생각 라면 먹고 갈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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